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부자켜봅시다 파크 파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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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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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무시 난 이거 살 거야 난 이거 살 거야 그냥 샴푸 이게 뭐? 주기서 왜? 주기서 양쪽에다 책밖에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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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사야 해 맛비교 너도 마셔? 아니 나 오늘의 현명템 이게 무슨 맛일까? 선물로 사줄게 아 그런 건 필요 없어 왜? 돈 있어? 응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줘 너 크리스마스 그런가? 진짜 이거 마시고 잘 마시면 저거 사줄게 1800? 호빵냄 보다는 똑같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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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독님의 기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아졌어 또 나중에 사는 중 오마이갓 미쳤어요 이 시간에 consult prolonged 이메일에 우리 회사를 화가받아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그리기 여기 예쁘면 여기 가고 싶었는데 한국 페스티벌 인 나고야 스페셜 스테이지 송시경이의 도장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저는 당신의 향기에 취하여 송시경이 한국에서 왔어요 항상 가수였고 지금 가수였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니가 있다면 좋을텐데 다 느끼는 순간이란걸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아 나한테 좋지 뭐지? 다른 길에서? 하늘씨 왜 이래? 아 이래? 어? 짠! 짠! 네! 또 각상비링이에요 귀여워 이거 못 마셔 못 마셔 아 진짜? 교토야 아 나 이.. 아니 아 지브리 몰라? 지브리 영화를 안 봤어 난 전 못 봤어 아스파라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짠 아 맞아요 여기가 그냥 아스파라 파이팅 아아 맨타임이 막 끄고 있어 맨타임 완전히 이거 다 같이 먹어야 돼 다 같이 먹어야 돼 이거 팔자 이게가 안돼 진짜 둘이 뭐지? 옆에 이렇게 열어서 바람이 다 다 같이 먹어야 돼 다 같이 먹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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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은 노란색이지? 아니야 일부러 저거에 신는 거야 저게 좋아서 아쉬워 또 내꺼만 말려?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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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유한국 우와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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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 됐어! 물여울 거예요..? 물여울 거예요? 꽃 같아, 이거. 다 나 믿다. 다 부수nymi 소리.. 다 부수는 사람이다. 닭자, 닭자. 여기 속삭이가 돼. 닭자, 닭자. 이거 진짜 매운 것 아니야? 브로파도ницы 시간에 맞는데, 어떻게 맹고가 아.. 아.. 약간 겨우 있는 것 같아. 아, 맛있어. 맛있다고 했나? 가야 돼. 얘 내 뭐야. 맨슛이랄게 칠거 없어? 빨간색이랑 립스틱이라도 이게 뭐야? 아야야야 자기야 이거 이쑤시개야 뭐야? 자시야 자시야 일단 한 번씩 물어 뮤직 끝까지 시작 오메네토 오메네토 축하합니다 보러 보러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로 야 계셔 신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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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repeated 일단 벚꽃받음 일어날 촬영 중 오토바이 신바바 이건 뭐야? 가야겠다 다음날 거기 근처에도 아마 있을걸? 가야봐 있어요 told 당장 놀감 Livestrame 저녁의 메뉴는 어디라고 사라 guess 이제 롯데장놀입니다 맛있다 괜찮네 먹어봐야해 맛있어 맛있어 롯데장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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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진전 에럴 이네네 롯데장놀 재료네네네네네네